지금! 지금! 야 너거 나 어제 어제 배틀그라운드 소통방송으로 올린거 보고 댓글 보고 깜짝 놀랐다 형 그만거 몰랐제? 아니 맨날 내가 1800점 1900점 왔다갔다 한다고 했는데 왜 그만인걸 모르니 뭔데 방금 그만인걸 보여줄게 30발이면 충분하다 형이 말했제? 이럴때는 어떻게 한다고? 타이밍만 뺏으면 된다 별거 없다 나오나? 뭐하는데? 나오나? 아직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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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타이밍을 뺏는다 자 간다 타이밍은 뺏으면 돼 자! 자 간다! 저게 지금 피 없을거거든 됐어! 아직 침착 침착 대기 대기 아직! 지금 총알 간다! 총알 간다! 요거거든 요거거든 딱 봐도 총알 갈거든 알겠죠? 타이밍이면 뺏으면 된대 별거 없다 쉽다 쫄지말고 내 잠을봤나? 저게 왼쪽에 있었는데 아! 이거 말고 죽어라! 그렇지 항상 길을 갈 때는 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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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우를 봐야된다 알겠지? 아우! 정말 저거 못하는거 같은데 왜 건드려가지고 짱 나게 진짜 저있자 저거 보이자 저거 보이자 자 간다 아우! 카고팔이었으면 죽었다 저거 아니 정말 막 대범하지도 않고 잘하는 느낌도 하나도 안들어 그런데 괜히 건드려가지고 하필 또 앞에 엄폐물이 없으니까 가지도 못하겠고 차라도 있으면 내가 갈텐데 오른쪽 정말 지금 내려왔거든 자 아우! 진짜 그냥 간다잉! 어차피 정말 지금 키 채우고 있을거야 간다잉! 아우! 진짜 짱하죽겠다 지금 자기장 봐라 자기장! 거리가 지금 너무 먼지 지금 진짜 내가 쯧 쯧 쯧 쯧 쯧 쯧 쯧 이거 있을건데 쯧 쯧 쯧 쯧 쯧 쯧 쯧 나 저 연마탄 깔길래 저 멈춰있는줄 알았다 아 근데 자기장 진짜 미치겠네 진짜 쯧 뇌정지 뇌정지 하아 진짜 자기장 진짜 자기장 진짜 자기장 진짜 쯧 으으 으íz 왜 아 진짜 저 뭐가 저 저 차 RJ Tak 8 츠 basically 앗 왔으면 저기 iles 스 중 사나 스티 어 어? 아니네 차 넘어진 애는 저 있는 것 같다 저 있지? 여기 나를 봤을텐데 내 소리가 안들리나? 자 저쪽에 저쪽에 아까 그 버기 버기 금마가 멈췄을까? 아니면 갔을까? 아직 모른다 어차피 차로 엄폐물 하면 되니까 편안하게 뇌정지 오지 말고 좀 빨리 빨리 한번 해보자 속도 좀 빨라졌지 괜찮아졌지? 어? 어허 어허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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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 내가 좋아 으흣 좀 빨라졌다 어디 금방스러일 거 ا 일단은 여기 원 근처니까 요쪽에 딱 대기해서 오는 놈들은 잡으러 가자 알겠 hyd 분명히 온다 최소 한 명 최대 한 4, 5명까지 온다 여기는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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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니다 엄폐물 있기 때문에 엄폐물 다 지난 다음에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잠깐만 뭐 딱히 파밍할 필요 없다 어 정말 왜 왜 절로 갔지? 저 뭐 있나? 차 있을 것 같은데 맞지? 오케이 사악하재 어 요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경기 지역 밖 사막이 나오거든 아 깔끔했다 아잉 요 요 요 어디 총 쏘 어 저 저 저 호라니 호라니 아직 아니야 아 자리 안 좋다 날 쏠 거야 어 이런 거 무시하고 요쪽에 엉덩이에서 쏘는데 안 돼 바퀴 아우 아 또 차 소리 들린다 저거 먹어 저 에잇 가라 가라 그냥 일단 전망 먼저 하 하 하 아 진짜 이때 뭔 소리고 이거 아 낸 자신 못 살겠다 진짜 자리가 너무 안좋다 이거 나무 하나로는 양각 당할 강한성이 굉장히 많거든 어 컷! 그래 닌 지나가라! 곱게 지나가래 멈추지 말잉! 멈추면 혼난데? 자리 좀 더 좋은데 가야겠다 됐스! 됐스! 여다! 어우 진짜 짱나네 진짜 조조조조조조조! 탄대! 어우! 어디? 우리둘이 싸우고 있는데 어? 야사 파그러 간다! 와! 저 무빙 잘하네? 걸어가다가 앉았다가 걸어가다가 앉았다가 무빙 잘하네? 뭐고? 확인! 아우! 진짜 내가 진짜 지금! 어디 금방 슬그러지지 내가 확 때려볼라마 진짜 어! 와이리 구경꾼들이 많노 이거 금방짐이 하늘을 찔렀다 하늘을 찔러 진짜 또 있다! 아 나 진짜 쟤가 쟤를 죽였나? 잘 모르겠네 아! 어! 저 저 저 저 차있다 차있다 굉장히 불리하다 쏠거 같은데 아! 아! 스크스 쏠걸 스크스! 스크스 쏠걸! 괜히 했다! 실수다 이거는 실수! 솔타 날라오네? 왜 뭔데? 뭔데 이거? 다른 놈 있었나? 아 이거 진짜 진짜 꽃무늬 난방 진짜 카사노바 같은 놈 진짜 아 나 진짜 아이고 하필 내가 머리를 들이댓네 내가 머리를 들이댓어 저 저 저 버기 타고 있재 전마 가나? 갈라고 그런건가? 이거 자리 좋은데? 멈추네? 최대한 빨리 총을 먹어서 전마한테 달려갈게 어차피 어차피 똑같다 30발이면 총만 하다 인정하나? 저 저 저 저 저 저 들어갔네 저기 하아 나 진짜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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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날다람쥐 같은 놈 요거 딱 걸렸어 니네 저 있네 기다릴까? 아니다 그냥 가자잉 어차피 똑같다잉 어 놀라라 임마 니네 보고 있었나? 안 보는 척 연기하는 줄 알았네 아니 안 보는 척 안 보았 안 보는 척 연기가 아니라 못 본 몰라 임마 지금 임마 용 밑에 있거든 저번에 형 바자에 떨어지면서 쏘는거 정면 요기 있는거 같다 하! 저 방금 바자 벽에 주먹으로 깬거제 나간거 아니제 내가 볼때 주먹으로 깬거 같거든 어? 아 골치 아프네 진짜 이거 진짜 빨리 가야되는데 또 어? 한번 들어가볼게 연막탄 있으니까 들어가볼게 안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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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안보인다 하나도 안보인다 하나도 안보인다 저 못들어간다 어? 요 위에인데 낚시 한번 해볼까 또 낚시가 통할라나 연막탄 낚시 한번 해볼까 연막탄 낚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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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금 방금 봤제? 파쿠르키랑 스페이스바 점프키랑 전마가 따로 설정을 안해놓으니까 저런 사태가 발생하는거야 알겠지? 파쿠르키랑 점프키는 분리해놔라 알겠지? 명심해라 이거 진짜 개꿀팁이다 이거 안하면 안된다 요 집안에 뭐있노 샷건이랑 아 저 뭐고 어떡하지? 돌아갈까? 형 돌아가는거 좋아하는거 알지? 일단 한번 보자고 와 이걸 못잡나 아이고 총 쏠걸 총 쏠걸 돌아가네 전마가 돌아가네 그렇다면 나는 요기 여기서 덱이다 배그는 야사박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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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포가 안되면 저있제? 저 보이제? 간다 아주 깔끔했다 배그는 금화 가는거 쉬워 그래서 그냥 여포하거나 아니면은 좀보 타거나 아니면 야사박해야돼 근데 야사박해야돼 제일 재밌어 킬도 좀 하고 그게 제일 재밌어 야사박해야된게 하! 싸워보자 자 잘하는앤인지 못하는앤인지 차를 멈추면 잘하는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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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해라 긴장해야된다 언제 한순간에 머리가 날라갈지 모른다 알겠지? 요럴때는 좀 과감하게 연막탄으로 앟 예수탄이다 정말 내부가 엄청 웃을긴데 저거 뭐하노? 이러면서 맞지? 차타고 갈까? 아! 아 정말 근처에 있는 애가 쟤를 죽기 쉽다 그러면은 쟤는 지금 파밍을 하고 있을거야 고때를 틈타서 빨리 앞으로 쏙 간다 야야야 앞으로 쏙 간 다음에 저 녀석을 마무리하고 저 차를 타고 나아가겠다 저쪽에 바위 뒤가 좋을거 같지? 아 아 에잇 소리 안들린다 소리 안들린다 소리 안들린다 일단 피를 좀 채워야될거 같지? 소리 들어라 집중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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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하라고 했다 집중하라 아 형 목소리 때문에 좀 안들리지? 연막탄 써야될거 같은데? 아이 그 섬광탄 간다 위로 터지면 자 간다 와 배율 뭐였는데 이거 뭔데? 6배율이었나? 나 깜짝 놀랬다 인마 깜짝 놀랬다 진짜 하필 6배율이었다 지금 있잖아 요쪽에 2명 있거든 2명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2명 있거든 근데 자기장 보이지? 어 쟤네들 끝났다 요럴때는 야사박에 형이 야사박에 하라 그랬지? 하하 형 먼저 퇴근한다이 soon 이리ád 진지 이번에 返진 될 这 많이 정말 숙소 Experience 형 스피밍은 제가 자리가 안 좋을텐데 한 대 이건 모르겠고 두 대 세 대 네 한 대 밖에 안 맞췄네 어 이거 이거 스쿠스 보던 기재 맞지 잘 쏘네 잘 쏜다 잘하네 아우 진짜 뭔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어떻게 생겼는데 임마 이거 와 내 잠이 다 깬다 잠이 다 깬다 이 새끼야 잠이 다 깬다 임마 와 와 요 밑에 한 명 있거든 전만 먼저 빠르게 제거하고 가야된다 요 있네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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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라 아 왜 왜 안 따라오지 뭐야 이거 아니 이 점수에 왜 저런 애가 있어 뭐 남자친구 아이디로 하는 건가 일단은 편안하다 전만 한 명 죽이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파이밍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온 것 같다 방루 와 나 깜짝 놀라라 임마 뭐 사바닥 사바닥 걸어 있는 거 갑자기 막 니 피 없지 니 피 없는 거 안다 여기로 하면 왼쪽으로 나오겠지 아우 한봉 한번 더 한번 더 여기로 하면 한번 더 왼쪽으로 나온다잉 오케이 깔끔했다잉 오 깜짝 놀랐다 이거 언제 여기로 떨어졌는데 아 이건 날다람쥐 같은 녀석 진짜 .. 치니 아니 022 이런 거 왜 오는데 022로 시작하는 거 진짜 아 이런 거 수신고부 했는데도 계속 온다 계속 와 진짜 아 임마 땡다봤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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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다끔만 동다끔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금방 땜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임마 형 안 그럴 거 같았나